참 텔레비전 수업에 별걸 다 포람꾸나 이젠 저출킹 젓갈도 만드랑 그만 쉬어보라 우리 저 카시어몽이 저 젓갈은 참 키똥차겠다 어이 미식임사 이리와 호설 와봐봐 어이 이리 빨리 와봐 미식아 아니여 또 급한 일게 정지 에서 화설 일려져내미 이래 오라 빨리 와봐 이 텔레비전을 봐봐봐 미식아 뭐 나오랑 거기 임스 갈게 저뒤 젓갈을 만드랑 푸는디 확 머리를 확 스치는게 그 저 소섬 어몽한티 여기 형 이거 구제기 젓갈 해 형 폴민 이거 돈대지 않으카 아이고 이젠 허당허당 버친한 어몽신들 이래 그거 이제 우리도 연령 먹어 가고 거멍두기 나이 들어가고 그 금이시 것도 맹기랑 폴목말목 할거 이스라엄아 그거 촌에서 그거 맹기는 거 삼실면 구제기 마실면 화 크게 만든건데 이 금신 아이고 그거 헐 절일도 얻고 이제 그 헐 여력이 되엄숙하게 아이고 그거나 정거나 아방도 양 젓갈 젓갈 넘은 그자 젓갈 을 넘이 좋아여 그것도 적당히 먹어서 주 그 짠짠한 거 하역먹으면 건강에도 거 아니죠 국 그 양 이젠 나도 그거 첨 해마다 고돌이 젓시어 첨 이 거 자리 젓시어 헌단 질석 해주만은 난 울리부턴 그거 아니어제네 임수다기 그 이사룸아 말을 잃나는 미신 뭐 짠짠한 거 미신 뭐 혜라비 미신 오쯤만 이비경에도 솔 좁지릉은게 셰사 밥이 넘어가는 거지 미신 좁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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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지릉도 적당히 해예사 줘 아방냥 너미 짜게 먹어 요자기도 그자 나 입엔 삼삼한 게 그자 간이 딱 크게 된 거 닮아도 소금 더 가죽아 이금신 명탁 거금멍 아방 소금랑 그자 국이나 찌개나 먹는 거 보면 나 옆에서 보먹냥 선선해지어집니다 그 인혁은 속세를 떠나버리셔 절칸들에 들어강 절칼 음식을 해옥 먹어 검신 맹탕으로 해심 사람도 해심 상어문 이사름만 싱거운 사람인디 음석이경에도 솔 좁지릉이 해서 앞으로 넘어가는 거지 좁지릉도 적당하게 아주 짠짠하게 형 객객히 난 아방냥 소금랑 그 먹는 거 혼숟가락 그릭 먹어보면 난 넘어가게 허질모터 급대다기 겅허형 이 저 소금이나 이 간장이나 이거 양 짠짠한 거 소금비 이 성분이 드렁이신데 이걸 하역 먹으면 혈압도 높아지고 심장 미식어 심혈관 질환도 오고 근데 난 이젠 아방도 헛을 좀 싱겁게 먹는 그 습관을 헛을 진루적인 노력을 없어 이거 양 짠짠하게 먹으나 이거 곧 싱겁게 먹자넘인 어류야 배도 그것도 자꾸 공행 먹당 보면 식관이 되고 공행 먹어지는 거 중에 난 양 원 집에서 영행 삼삼 먹여 영 짜지 아니하게 먹으나 어디 식당이나 어디 누미집강 미식어 먹자넘인 난 양 짠 원 그거 먹어지질 아니옵니다기 하이고 조들지 마라 미신 뭐 혈라비어 미신 심장이 어떠해도 아직은 굿짝허고 미신 거 해도 심장 탕탕 뛰는 것도 없고 굿짝허는 조들지 말고 짠 걸 왜 얘기하면 이 사람아 인혁이 나한테 짠 걸 왜 하이고 그건 짠도 좋아 긍잉 손에 볶은 지난 놈신들에 점 손벌리지 아니옵고 나이 들어도 싫대심은 경조사라도 어디 혼받디 빠지지 아니옵고 돌아보고 우리 집 살림이 이만이 된 건 나가 이 생활하는데 짠한 그만이 온 거고 음성은 짜게 먹으면 안이 좋은 거다기 아유 자기도 타르비에 나온 서무 박사님들 또 박사 기념이 박사 그 연구한 거 발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이여 미신 찌개여 짐치여 젓갈이여 이걸 양 다 주식으로 먹는 때문에 이 짠 그 성분 그거 섭취량이 서무 세개에 내놓으면 상위권이들은 이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면 그건 발표를 합디다기 그런 거 들어두게 다 그 어른들도 공부하고 다 연구해 난 그거 결과 발표한 거 아니까기 아 졸들 거 없습니다기 우리 할망도 자리젓에 보리밥만 먹어도 백설고장 문짝 살았습니다기 그건 그 시절 일이고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경애도 그땐 보리밥에 넬빙으로 지름진 것도 하영 아니 먹고 경허곡 할마님 산땐 소식회에 논한 건강하게 장수한 거고 아방은 그저 허짐합사 허짐합사는 그저 술해요 담배 팡팡 피와 경허당 버침인 그저 젓갈젓갈 소금화상 오래내는 그저 짠짠하게 먹어 이거 양 지금은 어떤 아니에 봬도 건강엔 참 이거 장담할 일이 아니고 경허당 아식하게 잘못되어 영 아픔이라도 해오놈은 어떤거지 네 임수각이 무사 죽으면 나 안쓸거까 보다 냄새 소금화에 뭐 졸들지 마라 그 입에 맞아 사주 이사름아 이거 뭐 건강염식에도 밥을 먹질 말랜 말이냐 걔는 그자락 싱겁게 이 염수각이 그자락 싱겁게 염지 아방이 허썰 짜게 먹어보는 나 허썰 싱겁게 염인 그자 맹탕이여 맹탕이여 하는거주 싱겁게 먹는 사람들 신들이 나 국 끓인걸라도 들렁각 먹으려너민 간 딱 마장 먹기 좋던 건 굴꺼우다게 아이고 첨두개만 맞다 아이맞아 아이맞아 원 아니 맞아 나도 무슨 아방만 나형 아니맞는 중 알암수각했네 거 왜 갑자기 뭐 박사들 얘기 꺼내가 막 미심마고 이제까지 밥해 오는걸 갑자기 확 박광을 해 심심하게 하면 밥이 노래가 나 아이고 화썰썩이라도 싱겁게 먹진 노력을 없어 쫑 아이고 오늘 어떤 자인 기척도 쫑 기억이여 너도 저 사람들 먹은 거 짠 거 먹으면 너도 건강에 안 좋으나 널랑 어멍이 주는 사료만 먹으라 이 아이고 차크여 개소금 두씩 가면 돼 아이고 자인 원 난 그냥 더 크게 미시고 어진거려 지진 아니옵니다 그자 사료 주국 물 주국 어멍이 땅 개껌 혼나 사다 주마이 그거 무릉 트드라 요샌 그걸로 개들 토양 그걸로 요샌 스트레스들 풀 없제는 힘쓰기 개말 안하면 골 말이었나 꼭 개말을 마 개꿈하나 사당 주마이 어멍 아이고